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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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이동 나이스 적의 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 아군의 목표를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스나 아 거기에다 어 스난데? 투스나 투스나 투스나라고요? 네 투스나 지훈이형이랑 이성윤이랑 스나 가보 가보 하나 더 100원 100원 1분 앞에 안와 중고대포 하나 더 쌤 여기 스나 두 명이래 네 스나 둘이야 스나 둘 중고대포 하나 중고대포 하나 밀고 가버릴래요 그냥? 밀고 가자 건물고고 가사리 전방 스나 조심 내가 몬총 들고 다니고 내가 볼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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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돌이 난거 같은데 방금 아까 계단에 스나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볼게 너 그냥 성화님이라고 일단 접배 체크 이거 그냥 투스나라 전진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눈에서 삥오는거 봐드림 구경님이랑 저랑 억각 잡으면 되겠다 공돌이 다이나 수나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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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갈라면 같이 가 다시 빼도 될 듯? 빼도 될 듯? 빼도 될 듯? 이거 쌤도 안 먹어가지고 나이스 눈통 들어와서 갑돌았어요 투수나라 오히려 좋아요 투수나 나 이거 덤 잡았다 확인요 빨간 이름 안 지켰거든요 확인요 저 쌤더블 폭친다 1문 들어와서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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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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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 조심해요 나 1문 들어오는 것만 찍을게요 이거 내가 쌤에 있을게요 확인 확인 제가 껌복 갔다 왔죠 중 끝에 폭 하나 제가 껌복에서 왔다 갔다 저 껌복 실가 중 끝에 폭 한 개 더 바로 왔어요 하나 나이스 나이스 중 끝에 폭 한 개 더 아직 쓰나 살아있어요 오케이 확인 주진님 조금 깠어요 조금 나도 둘에 맞쌤 중 끝에 쓰나 중 끝에 쓰나 왔다 뺐어요 나이스 나 1문 같이 나 1문 같이 나 1문 아직 저도 쌤으로 길게 길게 봐요 제가 껌복에 있을게요 제가 껌복에 있을게요 가복 오는 거 찍을게요 눈 적인데? 눈 적에서 총 쏘는데 적대에서 눈 보고 있을게요 제가 눈 보고 있을게요 확인요 저 중보는 중 같이 보는 중 같이 보는 중 바로 붙어요 같이 잡죠 나이스 이거 방어 때 최대한 많이 따요 방어 때 최대한 많이 따요 방어 때 최대한 많이 따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검사할게요 dona이스 이렇게 좋아 우리가 눈 Someone 쫄깃쫄깃쫄깃쫄깃쫄깃쫄깃쫄깃쫄깃 저 울베에서 눈빡좀 던질께요 눈빡두개 까고 더 건복쪽으로 그냥 샌덤을 볼께요 이번에 이거 이번에 느낌이 울베올거같은데? 울베 폭? 울베 삐어오면 이번에 그냥 거밀고 하죠? 적백 네 바로 밀께요 땡큰다 했네 울베 폭? 하나 더 소스 날아가지구..와 좀 뭐.. 괜히 좀 할까봐.. 건트나 피해 이성혁 피해 확인? 확인이요 이성혁 피해 드럼통? 드럼통 이성혁 뺐어요? 드럼 빠지? 이성혁 피해 아마 스나루 계속 딸라그랄꺼에요 네 중끝에 연막 하나 눈통 앞에 발랐다 한타올거같은데? 성향력 폼! 성향력 폼! 성향력 폼! 성향력 폼! 성향력 폼! 성향력 폼! 이번엔 삥하나? 아 삥잡아요 삥잡아요 이번엔 삥한게 더 중끝 가복 조심해야되요 중끝 가복 조심해야되요 마루 둘 마루 둘 마루 안타올거같은데? 성향력 폼! 잠시만요 굴베조심 총없다 중없다 눈통도 없다 눈통도 없다 엌 눈통 나가 엌 엌 엌 울베스나야 울베스나 중수나 중수나 아 이번에 마루데치기 한번 찔러봤는데 아 이거 3명 감시해야 돼 괜찮나 봐 거리고 갈걸 막다 6대1고 오케이 오케이 6대1고 중수나 혼자 오는거 같은데? 천천히 해야 천천히 무조건 천천히 천하가 둘이라 빠질 못하 일단 검쳐 용 눈 하나 세명 눈들 저 올베스나 눈 작업 좀요 눈에 폭 두개 다시 쌤더블 일몸 패스하는거 못 찍어요 쌤도는거만 볼게요 일몸스나 일몸스나 쌤 작업 쌤 작업 폭폭폭폭폭 쌤복 들어와요 나이스 이거 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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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밀고와요 밀고와요 접배 구석까지 일단 체크하죠 체크했다 방금 송영록 같은데 그 계단쪽에 송영록 피어왔다 저기이 폭폭을 획득했습니다 검은 안보이고 BB 네 눈에서 포화할eman BB 확인요 Musona agency 저shaped 포ần avait 있거든요 är рупerta 상 وأش míko Git 틀 확인요 확인요 빠짐 이거 눈이나 어디서 삐 밀고 핀 찍어올거같은데 곱핀 2개 곱핀 2개 곱핀 2개 레드 트럭 들어갔다 기 опер 1,000-6 loc cases 1,000-7 они 그냥 이렇게 밀면 되겠다. 막는 거 잘하네 바꾸면 됐대 키스다우면 우리가 더 좋아 오케이 오케이 눈쓰나 눈 박스 이런 거 빠르게 뜨면 돼 네 검은 또 조용 눈쓰나 하나랑 검스다구나 확인이야 제가 검은 줌 끝 쓰나? 줌 끝에 포거나? 연방 하나? 올베포 줌 끝에 포 한 개다 줌 끝에 삥하나 삥하나 계단 쓰나? 계단 쓰나? 계단에 지윤이 형이고 눈통에 성효님 같은데 검 하나 검 등록 확인 확인 검다 접핑 접핑 검 둘이상 검 둘 검 둘 검 둘 중밀래요 저희? 중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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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통 들어와 껌쓰나 했어 껌쓰나 껌쓰나 했어 껌쓰나 아 중개 왔다 중중중중 중머니 중머니 중 오른쪽 중 왼쪽 중머니 전진하면 찌릴게요 네 중머리 중머리 앵글 전진 앵글 뒤 앵글 뒤 나이스 내가 캐리할게 나이스 나이스 괜찮나? 암 안보인? 눈통 조심해요 확인용 경하니까지 한번 같이 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건복에서 멀티 멀티 잠시만 그냥 버리자 이거 딴 데 가자 확인용 우리 그냥 접해 갈래요 밀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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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전방에서 야근야근 좀 살짝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자 눈전방까지 좀 해볼게요 계단 발소리 온다 아 눈잡혀 왔다 눈잡혀 왔다 들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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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잡혀 왔다 저 빼 콕 콕 하나 저 빨드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한번 타이밍 보고 찌를게요 빨간불 뜨면은 상거리에 폭핑칭 잠깐만요 콕 하나 삥하나 삥 두개 계단 찌름 어 눈에서 삥 온다 눈에서 삥 온다 눈에서 폰 아 타이밍 걸렸다 삥 둘다 안 맞았어 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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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이동 이동이동 네 저 스나가 둘이라서 개 편하다 근데 네 저거 왜 무리수를 줬지 저게 둘수도 있기는 좋다 눈 끼는거 같은데 이거 안되면 그냥 눈 줘라 아 뺄기야 눈 주고 하는게 낫겠다 우리 뭉쳐있으면 우리가 훨씬 유리 그럼 일단 조용타 다시 빼고 우리 계속 갑옥 세명라인 지키는게 나을뿐요 구경이 이번에 어? 중독스나 스나트 이거 네 저 컴보 중독스나 조용하자 피가 안 되다 피가 안 되다 피가 안 되다 피가 안 되다 눈송 쓰라 눈송 쓰라 중고놨다x2 안 오나x2 이거 갑옥 조심 다시 저건 법으로 검 좀 잠깐만 봐 줄래요 네 제가 wanna uppe 을배 뻑 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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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밀고 와요 그냥 어 검재 있다 검재 소형로 검재 잡죠? 일단 혼자거든요 붙어 줄래요? 네 붙어 줍 내가 너무 뒤졌어 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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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다 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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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적배 인지평 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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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반 반 반 반 아... 아... 흥미리 왔다 흥미리 왔다 아... 까비 공격 다 타죠? 공격 이제 저희 리듬으로 가면 되요 이제 아깝다 아니 내가 못 뺐어 형 눈 천천히 먹을게요 일단 공격 따자 이거 제가 질겨야만 하나 우리 눈새 천천히 먹자 눈 민다 이거 눈 미는거에요 저 일단 아이템 다 있거든요 삥 쓰신 분 삥 쓰신 분 그러면 제가 우리 동격 다 눈 전방 해가지고 제가 바다 비칠테니까 한 분이 울벼서 삥 좀 까주세요 내가 까줄게 한 분 눈 전염만 까주시구요 갈 때 지금 까지 지금 까주세요 지금 진구 띵 두개다 눈 수나다 눈 수나 일단 나삥 일단 눈먹음 적배사 폭 조심해요 폭온다 폭폭폭 이거 폭만 조심 눈에 남아있고 다시 죽 먹으러 가시죠 돌격 3명만 같이 저랑 같이 가요 이렇게 경화님 눈에 계셔도 될 때 저희 죽 먹었기 일단 보물 배운거죠 테크 수프트 쇠 갈게요 이제 다 죽고 자 죽 다시 먹었고 검벅 소리가 센박 센박 있어요 우리 1모난 타셔도 되겠네요 스나 혼자면 돌격끼리 먼저 해보자 돌격이 먼저 해보자 경화님 이거 자 폭폭폭 제가 중급 가가지고 중급 폭 다 깔테니까 우리 1모난 치죠 라지 있어 라지 오른쪽 나이스 쌤뚜 쌤뚜 나이스 이르기 이문 나가지 마세요 이문 앞에 셋 셋 셋 셋 셋 까비까비 제가 초반다야만 안되겠다 잡 이문에 오른쪽으로 오시네 나머지 다 떼 화이팅 일단 아까처럼 눈 먼저 일단 벗고 자리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중 끝에 포가나 길게 얼마가나 눈통같다 눈통 눈통같다 눈통 이번에도 길게 전진했음 자 똑같이 저 삥 두개 있어요 아 저 삥 하나 검수나 검수나 검수나랑 징수나 하나에요 수희님 띵 있어요 혹시 네 띵 있어요 전파처럼 한 번 먹을까요 다시 눈통 네 지금 까세요 바닷빈 하나 바닷빈 하나만 깠어요 이번에 뽁뽁뽁뽁뽁뽁뽁 나이스 지게차 포근하 지게차 포근하 확인 이거 쓰나 하나는 럭천만 해져도 이길 것 같다 응 그렇죠 그렇죠 구경아 좀만 땡겨봐 내가 울렴 아 갑옥들 갑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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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바로 가자 그냥 갑옥 갑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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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윤 나이스 나이스 승리하셨습니다 나이스 수윤이 성킬 계속 똑같이 가요 그냥 눈먹는 팀이 이길 듯 잠시만요 여기 한 번 하나 호가 나와 전진 조심 이번에 찌르는 거 조심요 앞에 전진 잠깐 뺏다 갈까요? 폭폭폭폭폭폭폭폭 돌릴게요 돌릴게요 전진 조심 이거 쓰나 둘이라 만약에 둘은 일어나면 바로 밀어야 됩니다 오케이요 어차피 이거 할만해요 쓰나 둘이라 박스4가 나와 일단 아이템 삥 두개랑 다 있거든요 제가 뒤체크를 분명히 눈길게 쓰나 한 명 있을 것 같고 눈통 눈통 바복 저거 저거 전남도 없고 바복에 쓰나 하나 있고 눈통에 문동국이거든요 그러면 눈쓰나 눈통 가복인데 이거 구경님 제가 눈통 삥칠 테니까 쌤 위문 한 번 칠래요 그냥 제가 눈통 삥칠게요 눈통에 삥 하나 삥 두개 갑니다 그냥 쌤 위문 쌤뚜 쌤 위機會 애기 마루가 하나 폭폭폭폭폭 눈통없고 일단 마루있다 성유님이 눈이였어요 성유님 스나가 눈이였거든요 접해서 마루폭 네 접해서 마루폭아요 또 천천히 일단 아이템 다 있어요 삥두개 마루팔 나이스 마루실래요? 붙어볼래요 저희? 쌤한테 다 치죠? 그냥 한 번에 이몽쌤 갔다 이몽쌤 우리 가볼까요? 쌤쌤이죠 쌤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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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스윙 나이스 나이스 우리 1등 쓰나 했으니까 편하네 하하 일정 빠져 파이팅 파이팅 눈통하네 포가나 여기에 포가나 확인요 확인요 저 삥있거든 바다삥 지켜요 삥 하나 삥 두개 길게 한 번 막아나 저삥 라디 없고 바로 마루이 그럼 낚시 한 번 해볼래 우리 적대 한 번 가볼게 어 눈마루 둘 눈마루 둘 배주친 송영록 우리 그냥 누뚱 들어와서 쌤쌤 이거 한 번에 고고고고 빨리 가야돼 고고고고고고 고객님 검찰초대요 적통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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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문 자 모니 쌤 하나 적통 쌤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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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문 앞에 둘이야 3문 앞에 둘 둘 다 일 못 친다 중으로 중둘 중둘 계단 쪽 둘 가세요 건방 원이 됐고 건방 조심해야지 이건 적정이죠 네 건방 조심 검전방 조심 시장 쏘지는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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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입니다. 옆에 연막 하나 까주실래요? 상거리 밖에 미션 돼 이런거 조심 계단이다 이거 상거리 계단 앞에 다 있다 나이스 수나 하나 더 있어요 연막 있는 분 없죠? 네 그러면 이거 우성님이 삥 까주시고 두분이 좀 비벼 주실래요 제가 띄워볼게요 계단 계단 갈게요 양가 아깝다 요번에 저 삥 한퀴 볼게요 여기 안기니까 천천히 해봐야겠다 여기 포구나 눈 둘 작아 콕콕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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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진한거 같거든요 이거 전진한거 같거든요 네 빌려 한 번 하나 눈 없다 네 눈 머금 눈 머금 저 검데기 아니면 이거 제가 사도 써먹어서 오돈토 조심조심 일단 저희 죽지 마시고 제가 갑옥에 삥치고 1문에 한방 치는거 어때요? 제가 갑옥 까는 척 갑옥에 삥 다 굴리고 구현님하고 승인님하고 중 다시 드셔주시면은 이거로 끝내버리죠 그리고 쌤 2문 쪽 가지 말고 다행히 걸 뒤쪽에서 막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좀 쌤쓰나 하나랑 검복쪽이나 적동쪽 쓰나 하나 있을거야 중은 안밀렸어 중에 퍽간다 가복에 있나봐 제가 이거 드셨죠 일단 우리 눈통 들어가서 제가 갑옥 빙칠테니까 전부 다 1문 그냥 1문 치면 되요 1문 자 갑옥 빙칩니다 갈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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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문 칠거 1문 갑니다 아 빙하나 미스 빙하나 미스 중 꺼 승하 승하 짤 고고고고고고고 해야되야죠 자 알준비 1문 뒤 1문 뒤 아 이거 아깝다 아니 빙 하나 미스 제스 처음에는 이게 픽선애냐 들어갈랬는데 빙이 나아가지고 갑자기 보셨는데 이거? 마무리 보고 그냥 이거 수인님 플레이로 좀 싸보죠 오더 말고 일단 그냥 스납 플레이 일려나 모르겠네 일단 중순아 왔다 갔다 거린다 보통 우리 안오는 거 알아가지고 눈도 먹었어요 일단 중순아 검순아 중순아 하나 고정희님 중순아님이 왔다 갔다 거린다 확보 온다 계속 있을 거에요 스납 마루는 없고 일단 지게차 포가나 구경님 그냥 빼가지고 눈으로 와보실래요? 그렇죠 제가 저 뺑기 치고 저쪽 건복에 포 하나 던질 테니까 제가 뺑 치면 일단 눈통 그냥 들어가요 갑옥으로 갑니다 자 저 뺑기 삐어나 중2개 갑옥고 갑옥고 나이스 폭폭폭 일본빙 생고생고생고생고생고 살만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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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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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검고가지 말고 다 눈으로 가요 그냥 나 눈으로 눈으로 나 연마가 하나 있어요 빙 두개 있어요 네 그냥 같이 가 같이 가 쌤 제가 먹었거든요 한발 한발 두발 고고고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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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이거든요 연마가나 두발이요 두발 왼쪽이다 왼쪽이다 고고고고고고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다 이거 커터제인가? 맵제죠 맵제죠 네 그렇죠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크나핑하나 빙 두개 저어물 저어물이에요 2층포가나 쿵 나왔다 패스 송일론 패스 패스 잘 언덕 쓰나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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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시고 나와있어요 짱 내려갈게요 그냥 언덕 발랐는데 배조진 2층 조심 배조진 2층 조심 언덕 쓰네 배조진 2층 으르블데 문 선미 석윤 님도 많이 샀나요? 2층 쓰나 같은 거 같아요 저 아이템 없거든요 우성 님 그냥 저랑 같이 적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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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죠 스타나 위치 파악 안되요? 2층 쓰나 이거 잠깐만요 우성님 돌격이 큰 쪽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2층 연마 깔 테니까 저랑 같이 중 2층 먹죠 자 2층 연마가 나 갑니다 고고고 비중 시체 시체 갑박 갑박 비박스 나 이거 짝 가서 서려도 돼 비박스 나 개피 기둥 하나 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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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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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또 뺄게요 그냥 아 저 바로 뭐팀 바로 뭐팀 이번엔 늦어요 나이스 저 또 계속 빙 계속 빙 계속 빙 기둥 연마 한개다 자 큰아핑 칠게요 2층 폭 간다 큰아핑 치고 찌름 큰아핑 두 개 큰아핑 두 개 가시면 돼 가시면 돼 큰아핑 큰아핑 나 바로 살 나 바로 살 나 설할게요 설 탔고 막음 이김 나이스 단층 같은데 단층 포가나 단층 포가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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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가나 호레이 지 김혜교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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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요 중 한 번 더 나갈게요 네 저도 음을 다시 띵 큰아핑 하나 삥 두 개 어 두꺼 맞았어 저 음을 저 음을 저 음을 저 음을 저 음을 2층 폭 하나 아 나 삥 나이스 아 삥먹었어 자 사달 밑에 삥 큰작 지훈이 형 개피 스팅이랑 2층이랑 혼자 큰작 둘이에요 기둥 둘이고 지훈이 형 개피 요번에 템포 네 좀 천천히 해보죠 네 우리 2턴님 삥 맡겨주세요 3턴님 막 길빙 까주시고 기둥 기둥 연막 먼저 까주세요 제가 나중에 저 삥 이거 이번에 상대방 나오면은 후빙으로 잡아먹을게요 그냥 폭은 막 까셔도 돼 부경님 부경님 빼서 아니면 큰일 나와보실래요 같이 가죠 자 기둥 연막 하나 나 왔어요 네 이거 오물빙 까주시죠 혹시 네 오물빙 까주시면 제가 2층 뒤에 갈게요 잠깐만요 타임 타임 어 오물 나왔다 지금 2층 삥 하나 삥 두개 더 삥뚜스나 그냥 뜨수나 단층 중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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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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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지시가 왔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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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요 올빙간다 아깝이 아깝이 요번에 다시 빠르게 할게 파이팅 파이팅 빠르게 공격 크나 삥 하나 삥 두 개 두 개 여기 총 쏘네 좋은 무리요 2층 코가 나 언더 옆에 소멸물 짤 이성윤 양념 단층 단층 이성윤 어식 나이스 언덕 성형 어식 이성윤 이성윤 어식 큰 턴 큰 턴 나이스 아 좋았다 나이스 똑같이요 똑같이 저 큰 한 안 찌르고 그냥 단층 가볼게요 우리 저기 언덕 연막 한분 릴레이로 늦게 까주세요 확인 확인 크나 삥 하나 삥 두 개 저음을 저음을 확인하게 저음을 주신이 많아 나 계속 삥 패스 패스 주신이 많아 나이스 어 깜짝 턴 패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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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뻔어 뻔어 탱탱 중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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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세요 중돌 중돌 큰 찔러요 큰 거 큰 거 중돌이야 중돌 큰가요 큰 대박 빛입니다 중돌 2층 2층 하나 아이템 없음 2층 하나 2층 하나 2층 하나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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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2층 1층 2층 2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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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저음을 패스 아직 없어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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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 잡았어 지하 1층 중까지 다 먹었거든요 우리 짝살해도 돼요 짝툴포 갑시다 짝툴포 meta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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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2층 1층 설 1층 1층 2층 야 큰작 빼둘 다시 돌격 단층으로 스나 큰작 혼자 아 아깝다 방어서를 갖다 하면 돼요 자 첫 판도 빠르게 해 볼게요 단층 바로 붙을게요 대학비 두개 바로 붙을게요 꼭 데리고 와요 펫스팅 두개 잡힌 운동도 클라 아 핏빵 하나 클라 둘 지훈이 형 양념 뛰진 않았어 중이랑 딱 조심해 이거 지하적 조심해야 돼요 형은 안 와요 지하로 지하로 우리 작 빼는 중 이거 작 나왔어요 우리 자개빙 두개 핀 두개 까졌어요 운동복 짝에 있다 운동복 짝 나왔고 나이스 나이스 티티티티티 이거 다시 돌리셔야 될 때 우리 지금 스나 2층 위험해요 자 2층 큰 단층이랑 2층 하나 기둥 들어간다 기둥 들어갔어요 언덕 하나 언덕 버스 못 갔다 각각 쪽 쓰나 갑박 쪽 쓰나 같은데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큰 단층 쪽 쓰나 있거든요 천천히 할거에요 아니면 스윙 님이 보셔도 되고 이번엔 큰 늙게요 오븐 늦다 갑박 피하나 갑박 피하나 갑박 피하나 갑박 피한게다 피트는 안 왔어 네 작업만 한다 필라 필라 뺐거든요 이거 똑같을 거에요 짝이다 짝이다 완전 쓰나 완전 쓰네 완전 쓰네 완전 쓰네 완전 쓰네 아이고 폼있어요 저 끝을 밀고 갈게요 저 패스나 저 패스나 아 이제 중 나왔다 중 나왔다 중 단층 둘에 하나 더 단층 하나 더 아 하나 더 왔다 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우리 패스 이거 천천히 되거든요 1-3작 차라리 한번 가실래요 이거 큰 안와 큰 저 문지윤 박지윤이랑 문동국이랑 그냥 뒤에서 작업만 해 그냥 뒤에서 작업만 해 궁이랑 짝만 조심하면 될 거에요 문동국 문동국 반이야 문동국 반 칠팍 있다 칠팍이랑 힐라로 빠짐 둘 빠짐 둘 빠짐 항상 푹 조심해 네 제이크 포가 나 저 중차에서 적배차 포 문지윤 문동국 윗 도착 동등국 반이래요 윗 전랄 박지윤 대두리 데뷔 공격 방방 적 빙 중독 빙 왔어요 중독 저기요 종작업해요 네 중독된거 봤어요 их 짐들 이거 빙 없으면 지하러 올 수 밖에 없어요 이거 5성님도 작가실래요? 제가 언덕 갈게요 자 다시 간다 주제님도 제가 갔거든요 중접배 배주진 클라아 없어 클라아 없어 클라아 없고 중접배 배주진 이스포 아이고 지하로? 지하로 쓰나? 아 빼고 본다고 이거 못 받을 때 작성할라 짝 빼면 안될거야 이거 작성하러 올거야 나 죽어서 이제 클라로 다시 올 것 같은데 클라아 중무니 나 중무니 중둘 중둘 나 뭐니돼 뭐니돼 중접배 클라 둘이야 아니야 중접배 주진이 있다 아직 빨리 장 물밖에 안보였어 하나가 안보여 클라 간지 지하에 업 그거 뻐러워 할수도 있잖아 아 슬립시 박스나 전진한다 돌기까지 지하에 업로드 중나온다 중나온다 중타 중타 주진이 밤타 아래 밤타 나이스 문동복 피 1일거야 이거 짝 조심해 딸같은데? 짝에 문동복 있을거야 짝들 조심해 짝들 조심해 짝들 조심해 짝들 조심해 너무 멀어서 쇼보를 볼꺼 그랬는데 돌격 까비까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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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제가 염마 하나 클라 둘 클라 또 빠른 건 없어요 일단 작게 못 얹지 핫바퀴 하나 핏바퀴 지훈이요 클라로 뺏어요 핫바퀴 한 대 완샷 남 양반이 잡단을 잡았어요 지하이커 포함 하나 깠어요 못 놓고 양반이 중작 둘 중작 둘 중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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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둘 중둘 아 이거 내 혼자구나 지하이커 보다 지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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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지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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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저핑 종차 나왔다 종차 송영룡 저핑 큰일나 둘 이런 미스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까비 까비 오케이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바로 가야돼 가야돼 고고고고고 저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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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로 살 기계 한 명 나가지고 그냥 내가 나갈게요 저 배 둘이야 지금 지금 저 배 둘 반개 보지마 반개 보지마 스나 반이고 문동국 오른쪽으로 봤어요 나이스 이거 스나 반이에요 아우 첫 파노도 개꿀 이거 기본 포직하고 아까 가스처럼 이건 뭉쳐서 칩시다 돌격기 자리 옮기고 있더라구 일단 기본 포직하고 포가나 스나 안들어왔어요 이가나 저 옥방 갈게요 일단 옥 전방 체크한대 옥 옥 전방 체크한대 옥 옥 옥에 문동국 문동국 설대죠 대구 연막 하나 더 대구 연막 하나 더 다시 오른쪽 연막 하나 있어요 왼쪽 연막 하나만 조절래요 저 혼자 패스 해볼게요 이거 이거 우선이 지금 빠르게 돌아서 오실래요 오빵 아니면은 패스 없어 우리 패스하면 오빵 들어올리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전방 아직 전방 적배 끝에 쓰나 왔다 올라왔다 아 쓰나마졌다 코핑하나 기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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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기본빵 있어요 문동국 잘 기본빵 기본빵 오게 배 주진 나이스 이거 중작 아 건디 건디 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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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배 가도 돼요 이거 중작패 가야 돼요 주먹으로 둘 주먹으로 둘 주먹으로 둘 합 2 이거 방금 오빵 체크하고 바로 더블 붙거든요 주진님이 천천히 따져 이거 다시 기법먹고 호가나? 중순아 내려왔었어요 이거 중계단 내려오는거 조심 내가 지금 오라고 할게 오빵 한번 쪼고 갈게요 저도 오빵 붙었다가 아까 처음에 오른쪽에서 깔짝이 하거든요 오빵 내일은 보고 빠진거 같은데 좀 전에 패스 3명이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4명이 패스를 먼저 해주시고 제가 올릴까요? 이거 돌격기 왼쪽에 연막 다 치고 스윙님이 기본빡 짜주고 다 그냥 중화로 넘어왔게요 근데 맞빙오거든 패스했다며 바로 중화로 바로 맞빙오요? 네 기본빡에서 그러면 중접배 5명 한번 갈까요? 접배 먹을래요 한번? 우성님도 개구 연막치고 넘어오래요? 중접배 5명 갈게요 한번 짜주실래요? 갑니다 제가 중접배 폭치면서 갈게요 자 갑니다 고고고고고 저 뺏으나 저 뺏으나 홈미스 반개있다 반개 베이스 먹어 그냥 베이스 먹어 가지 말고 베이스 자리잡아요 자리 고객님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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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확인 확인 나이스 소형룰 아니냐 소형룰 아니냐 뽀뽀뽀뽀뽀 우리 옥두러에요 옥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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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많은 사람이 제가 붙어볼래요? 고객님 건대 핀치고 전진 기본빡 핀 두개 옷방 조심하시고 주워 왔다 설포고 오는거 같은데 자 건대 박스를 덮고 있을게요 적통 왔다 적통 왔다 대조진 이제 곧 설해야 돼요 덩크대 한 명 봐주고 설해야 될 것 같은데 주워 왔다 나이스 설해야 돼 설해야 돼 적통 짤 잡으러 가야 돼 스나야 스나 멀리 못 갔을거야 기계쪽에 있을거야 방 방으로 방으로 숨어있을거 같은데 방으로 숨어있을거 같은데 나 울릴받았는데 빨리 움직여줬으면 오가 왔으면 좋았을거야 아구닉 퀄베 하였습니다 아 방금 아깝다 이거 나 피가 빨려가지고 나 그냥 올베 박스에 NAT 버리고 다 뺏으면 괜찮겠는 했는데 내가 움직일 수 없어서 영모님 나봐가지고 천천히 있다 화이팅 화이팅 중순아 한발 쏘고 적배되는거 같거든요 접빙 호지가 그냥 안전하게 옥 더블 가는 거 같은데 주진이 방이야 지금 방 3인 거 같아 오케이 요번에 중국 수나 거든요 이거 방 한번 치죠 돌격끼리 4명이서 제가 중국 연막 작업할 테니까 우리 기계 연막이 쓰신 분 결과 하나만 까주세요 제가 중국 연막 치고 기계 가갖고 방위별 삥칠 테니까 개그 한번 들어오세요 자 방위 먼저 갑니다 일하나 요거 작업한다 작업한다 들켰는데 한번 더 시간 한번 더 쓴 가지마요 가지마요 이번에 이번에 기계 둘 그냥 중적 빼 둘 갑시다 저 다시 중으로 적배 수나 혼자 있을 거거든요 경원님 이거 제가 저 빽박스 포 까면서 붙을 테니까 저희 중적 치면은 그때 방위 뚫으시면 되요 갑니다 갑니다 노란시 수나와 적빵 적배 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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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국 안 보여 적배 하나 보여 적배 수나 둘 둘 적배 둘이야 적배 둘 서라면 내려오겠다 이거 적배 둘이야 적배 둘이야 아이고 아깝다 까비까비 자 그냥 중 빼서 다시 기계 갈게요 방한번 더 깍지죠 그냥 이거 기계팀 발소리 안다고 그냥 쑥 들어갈게요 뭐 작업 없이 그냥 쑥 들어갈게요 들어갔다가 제가 왼쪽 나온다 체크했거든요 들어갈게요 그냥 설 때 소형록 설 때 소형록 설 때 둘 설 때 둘 성윤이 반 피 문동국 안 보여 기계 온 거 조심해야 되는데 난 빨리 못쓰래 개구 하나 있어 문동국 개구 있어 그냥 서요 제가 쓰나 쇼어볼게요 저 배 나 이거 11시 갈게요 폭탄이 승리됐습니다 나이 맞다 나이 오른쪽 들어갔다 나이스 나이스 4-3 가요 4-3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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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만 더 잡아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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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 숙 중포가 나 나이스 나이스 중포가 나이스 중포가 나이스 이제 주먹 좀 싸울려나 저 옷방 한번 봤냐 나도 옷방 한번 봤네 이게 뭐 빠르게 천천히 하는 거 보다 그냥 우리 바탕에 다 뭉쳐서 하는 거야 응 맞아요 수나가 둘이라서 힘싸움 우리가 돌격부터 잡아서 이길 해 중포가 나이스 운동구 옷밥 바탕 기본빵 쪽이거든요 이거 기본빵 한번 따 볼게 네 토포포 우리 돌격분들 주먹에 연막을 치고 다 펜스 해주리래요 주목수나 주목수나야 주목수나거든요 네 주목 이성여고 속엔 운동곡이거든 주목 연막치고 방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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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오기오기 기계로 기계로 방금 전방선처럼 하자 정화님이랑 나랑 중에서 그냥 배우고 가 방한번 더 가 네 가고 있어 바로 들어갈게요 그냥 바로 쑥 갑니다 이거처럼 가요 절대 포가나 열애 쓰나봐 열애 쓰나봐 방셋 일곱씨랑 설대 개피 설대 개피 개조진 개피 와 아깝다 와 방셋이였어 와 근데 우리 이렇게 한방 싸움 해야돼요 응 오케이 스나가 둘이라고 하지 방 방에 스나 왔다갔어요 네 다시 오판으로 아 내가 지금 못 놓고 까지만 잡았어 세이브 할 수 있어 너무 아깝다 거기서 괜찮아 괜찮아 계속 기운빡적인 것 같은데 이거 고래쪽 문 던고 고래쪽 이거 병원님이 아니다 아니다 중에 남고 아 병원님이 그냥 옥방 땡겨 주실래요 우리 있어 타이밍 보고 이거 연막 꺼지면 우리 바로 올라가요 그냥 그냥 기분빡 복잡고ái 그냥 바로 올려가죠 왼쪽만 확인하고 바로 건드리 돌아요 갑니다 나이스 바로 살 바로 살 정말اء 개구 타는 소리 조심 망입 망입 한 명 에체 스나에체 해다가 돌격 개구 앞으로 까비 방어 다 떼 화이팅 그리고 방 한 명 가야되네 내가 어디 봐야 되나 1층 가고 자 바이너마 먼저 아버죠 방어가 유리하니까 네 스나 조심하고 스나 둘이예요 바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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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폭 개구선 안보임 바이빨 개구선 안보이요 개구선 안보이 개구선산 개구선 안보이 개구 Transit 공격 기기 많이 없어요 기기 하나 포항 발 핀 홀러요? 목 잡어 중후 패스 없어 아직 네 다음도 조심해야 돼 페이크 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중후 작업 오긴 거 같은데? 중후 작업 패스 아직 없어 방도 주실 거 같아 중후 작업도 없어 이게 있는 거 같은데 중후 작업을 안해 과연에 오면 설파핀 깎여 중후 작업 물베 하나 개피 설법이 하나 물베 하나 짤 패스 없었다 방입장 건디스나 건디스나 폭 하나 깎게 성윤님 대학념 건디스나죠 개고스나 저 건디박스 폭 깎게요 설법 하나 건디박스 쪽 있죠 방 끌리면 안 되는데 설레나 짤 나이스 방입이랑 개구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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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구 천천히 하긴 하긴 설빡 설문이 돼요 수나 어디에요? 수나설 수나설 고고고 내려와요 내려와요 고 나이스 나이스 스위치 죄송 경현이 밟퇴치 천천히 따요 천천히 이거 수나가 불이라 나도 안전하게 할게 네 아니 노릴버가 하나 바이언만 먼저 9시 포카로 오던데 이거 한 번 잡아볼게요 개구 조심 계단 발 왼쪽 지은이야 기계 문던거? 아 이거 빼는거 되죠 문던거 반 피 수나 하나 피 1일꺼야 이거 봐요 막을 수 있어요 파이팅 자진감 있게 제가 경하니까 개구가 드릴게요 연막 하나 올라왔고 패스는 없다 경하 바람이 없어 야 이거 중옥이랑 옥조심 나이스 나이스 고객님 우리 지금 갔을 때는 먹고 있어요 다시 옥빵 오는거 더 조심 개구서 나있고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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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모니댐 개구 두른거 모니댐요 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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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 방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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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설모니 설모니 자 설파 쪽 둘이군요 일단 설파 쪽 둘 스나가 설 스나가 설하고 다시 설 설 설하고 설파 돌겨 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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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겨 11시 돌격 11시 돌격 설파 방금 못간다 11시 돌격 설파 11시 돌격 설파 설파 아 아카 비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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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경환이 아니면 제가 9시 개구 볼테니까 7시나 11시라니 계셔 주실래요 아니 오면은 설파핑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지연맛 시키죠 9시 폭 가는거 봐주세요 개구 중 하나 개피 확인 확인 개구 중 지훈이 형 같아요 개구 중 하나 더 개구 중 하나 더 개구 중 하나 더 갔어요 호빵 하나 땡지 호빵이 없나 이거 이긴거다 성효 개피해 확인 확인 진짜 찐 안전하게 그냥 옥더블 보죠 그냥 옥빵 소리 개구 수나 있다 개구 중 쪽 수나 중 쪽으로 넘어갔어 자 개구 기계 쪽 하나 주옥이 염마가 하나 예 개구 기계 하나 패스 운동구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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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운동구 뒤턴인데 이거 올라감 저 올라감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방이 염마가 하나 주옥이 염마가 하나 다시 가봅시다 호빵 소리 그대로 박스 붙는 것만 보고 있어요 연막 하나 궁에 하나 있다 일단은 주진이 패스 주진이 패스 배주진 패스 배주진 패스 수나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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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설포 깔 수 없죠 지금 나 포기 없어 자 설포 한 개 더 위치 몬이 된 데 없죠 저 건디나 밑박이나 건디박스 포가 한번 까볼게요 건디박스 포가 하나 수나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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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 삥이 있어서 아 이거 찌르는 거 조심해 찌르는 거 나 이거 건디 삥 먹을게요 그냥 아 기운 빠게 삥 조심 자 삥 하나 삥 두개 바르고 바르고 갑니다 호빵 쪽이고 주진이 중호 오 바로 해제 나이스 옥탑을 옥탑을 옥탑으로 갈게요 네 이거 빨리 갔어야 돼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 건디박스 포 나이스 나이스 네 어 방이 연막 하나 빠른 거 조심 지금 조용해 네 개구 연막이에요 전기 어 방이 연막 하나 이 마을이 어디 어디 포가 하나 오 오 오 오 오 오 그냥 오 오 오 societies 우리 엉 형님 안녕 어 빵 있었거든요 뺀거 조심 뺀거 같은데? 돌릴게요 그냥 아 지금 쓰나두리고 돌격이 빠르게 와봤자 지금 제가 한번 개고 봐주실래요? 이거 쓰나두리 할 수 있어요 성윤님 반뜨면 권 가능 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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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었어 띵 올라왔어 띵 띵 띵 띵 띵 중세시다 중세 아이 봤죠 방으로 당한다 방으로 당한다 방으로 당한다 아 개고파 아 개고파 아 개고파 나이스다 나이스 스윙님 아 삥이다 아 너무 아깝다 아 삥맞아가지고 아 살짝 깔짝 체크한다는게 총세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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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lly 파이팅 마이팅 택시 좀 봐주세요 오 방금만 가져갈게요 해 찾아 오걸렀다 아 오걸렀다 건디 하나 열대 하나 설빼 설포 먼저 쏴세요 잠시 살포가 나 떼팅 떼팅! 어 씨나! 네 설포 한 개 더 근데 있으려나? 근데 없을 것 같은데 양미 파스 포가나 깔께요 말소리 안났죠 나와있어 경훈이 설포 한 개 더 깔께요 아 OK 확인 확인 이번에 찌르는거 조심해 우리 붙어있죠 이 둘 둘 설 되면은 바로 권디빙 다 먹일 수 있어요 잠깐만요 양밍박스 포거나 자 제가 권디빙 칠게요 그냥 권디빙 하나 삥두개 우리 울통으로 가면 되죠 기온빵 앞에 삥해요 기온빵 자 권디 자극 폭간대 올베자 기온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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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깝다 갑자기 데켄때부터 너만 맞네 기온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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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온빵